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세계의 막을 얻었네 내 맘을 둘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골을 얻었네 보름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하루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을 새해 제자의 길을 걸으니 한 하루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마음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에 제자를 세우니 기도합시다 모든 분들의 일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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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